어디서 알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앤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. http.fss.55.kr 그리고 공시는 거래서 상장 혹은 코스닥 등록 법인만 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